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의미가 뭐합니다 김형만 씨. 이렇게라도 해야 얼굴 좀 더 나올 것 같아서.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방수 치는 겁니까?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치지 마시고. 준비해 주시고요. 이제 유지철 선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. 김기만 선수 밀어줬어요. 조용구 골키퍼. 조용구 선수 잘했어요. 조용구 잘하고 있어요. 유지철 대 조용구인데요. 조용구 선수. 골 먹히고 비신사적인 경기를 하시고. 퇴장을 드리고 싶지만. 사실 우리 이 경기가. 한 명 퇴장하면 할 띌 사람이 없어서. 베드카드를 드려보이고 싶어도 못 드려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스코어 5대3. 우승까지 한 큰 점만을 남겨둘 스포츠 캐스터 팀. 과연 연예인 정당팀이.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야 앉아 앉아 앉아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연예인 축구 연합팀이 꼭. 여기서는 분발하셔야 됩니다. 맞자 맞자. 김정현 선수에게 이 볼이 가느냐. 자 갔어요. 갔어요. 자 작전 드려졌어요. 김정현 선수 잘하고 있어요. 김정현 선수 마지막 팀을. 팀을. 네. 영환아. 영환아. 김정현 선수 잘하고 있어요. 자 김정현 선수 직접 슈팅이냐. 직접 슈팅. 도경환 골키퍼가 노련하죠. 김현욱 선수는 또 먹는 걸 좋아합니다. 한골로 끝이네요. 그앗. 그앗. 드로잉이죠. 드로잉입니다. 아 잠깐만요. 손주만 안되니까 뒤통수로 잡아주시고요. 네. 자. 김정현 선수. 자 윤형윤 선수한테 났어요. 자 도경환 골키퍼가 대단한데요. 김정현 선수. 자 다시. 와. 김정현. 다시. 와. 김정현. 안 들어갔어요. 자. 도경환 선수는 노련하게 주고. 김현욱 선수가 먹는 작전인데요. 자 김기만. 자 유지철. 유지. 한 걸음에 끝나요. 자 유지철. 조용구. 조용구 유지철. 한 걸음에 끝나요. 아 조용구 선수가 이겼어요. 자 이형봉 선수 반신종 그만해야 돼요. 반신종 할 때 아니에요. 아. 아. 추락. 피. 피. 대한민국의 모델. 배민국의 모델. 이제 배민국의 share run 컨 Kelcebro 마칩니다. 오늘ball에 조용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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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철 한 걸음면 끝나요 아 조용구 선수가 이겼어 자 이형봉 선수 반신용 그만해야 돼요 반신용 할 때 아니에요 아아 스포츠캐스터팀의 회사마다 남동! 정말 끝집으로 배그렸던 월드컵 베이스사커 오늘의 우승 KBS 아나운서 스포츠캐스터팀! 그리고 오늘의 골지는 개그콘서트팀! 개그콘서트팀도 4강 신화를 이뤘어요 꼴지도 일부러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일부러 한 거예요?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꼴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MVP면서도 최고의 활약을 해줬던 분은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 19골까지 떠뜨린 이 선수를 MVP로 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철입니다 소감을 들어봐야죠 아니 저희 아나운서가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우승한 게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후배 도경환 골키퍼도 잘해줬지만 김기만 아나운서가 어시스트를 정말 잘해줬어요 아 진짜 잘해줬어요? 김기만 아나운서 정말 잘해줬어요 아나운서들의 팀워크가 우승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우승팀에게 드릴 트로피 요거 저희가 패스사커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에게 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페인트 부스입니다 아 입에 페인트 부스입니다 아 남한국을 믿고는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5천만의 꿈을 이뤄준 우리 태극 전사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노동 국민들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4년 뒤를 기약하면서 대한민국을 외칩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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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출발 드릴 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국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드릴 팀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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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